2, 3, I'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디리또티입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후! 기대될데! 추운데? 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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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테이브 발등 넘어졌어 미안해요! 제 옷이였어요! 아 옷이였어요? 마킹테이브 아니야? 네! 옷에 넣어진 것!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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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앱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기운을 찾아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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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2시 거의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연습하고 방금 들어왔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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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수님을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철민석입니다 잘했나요 잘했나요? 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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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 제가 한번 갈까요?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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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샵을 한번 찍어 주십시오 제가 이길 겁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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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허 진짜 기울지 마 수민이 진짜 긴장했어 진짜 긴장했어 간다 시작 5 5 5 5 6 7 5 4 4 4 5 5 5 6 황병이가 대박이야 대박이야 4 우린 5 대박! 아 진짜 멋있는데? 우와! 우와 대박이야! 힐링할 수 있는 영어를 한편 준비했어요. 네. 아빠야. 흰별아. 아빠야. 요즘 연습한다고 많이 힘들지?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 항상 건강 챙기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후회 없이 살자. 한별아 사랑해. 한별아 사랑해. 보여드려야죠.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